네 반갑습니다. 안수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재미난 챌린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온채널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개인적으로 온채널 대표님과도 신분이 있고 한국에서 이커머스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온채널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온채널은 B2B 중개 플랫폼이어서 공급사가 좋은 상품들을 팔고 싶을 때 샐러들을 위해서 온채널의 플랫폼에 올려놓고 샐러들 중에는 본인이 직접 사입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템이 없는 경우는 온채널에서 물건을 소량 사입도 되고 하나씩 위탁 판매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해서 내가 오픈마켓에 등록을 하고 마케팅을 하면 주문 들어오면 온채널에 오더를 하면 온채널의 공급사들이 대신 보내주는 한국으로 따지면 위탁 판매 또 다른 말로 하면 드랍시핑 국내 드랍시핑 개념의 B2B 플랫폼입니다. 이 온채널에서 최근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우리 샐러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보시는 바 같이 슈퍼셀러 챌린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요지는 온채널에서 좋은 상품을 드릴 테니 일정 기간 동안 온채널에 있는 상품을 잘 파신 분들을 뽑아서 최대 상금 1억 준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온채널의 이벤트를 좀 홍보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총 상금 1억이고요. 판매 좀 해봤다는 셀러들 다 모이세요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1% 상위 셀러들 뿐만 아니라 어쨌든 도전을 많이 하시고 상품 등록을 많이 하시고 마케팅도 많이 하시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현재 이런 슈퍼셀러의 챌린지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을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9일부터 받고 있고요. 행사 시작 전이니까 26일 남은 것 같습니다. 사전 신청이요. 그래서 여기 신청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5천원의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 포인트들도 추첨을 통해서 있게 드리고요. 본 행사를 통해서 혜택 어떤 이벤트를 당첨을 내셨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 총 상금을 이뤄준다고 합니다. 이 상금을 받아도 좋겠지만 받지 않았더라도 우리 초보 회원분들 특히 글로벌셀 청업연구소 회원분들은 구매대행만 국한돼서 하지 마시고 국내 배송상품 국내 것도 이미 위탁으로 판매해 보신 경험들을 쌓아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본 이벤트를 저도 대신 홍보해 드립니다.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회원분들 아이템도 그냥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잘 판매를 해서 어떤 상금도 받으시고 또 경험도 쌓아시면서 국내 배송 상품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어떤 공지사항이 있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혹시나 여러분이 이 상품들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을 때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노출이 잘 될 수 있는지 점검은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국내 배송 상품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글로벌셀러랑 해외에 있는 상품들을 국내 팔든지 국내 상품들을 해외에 팔든지 국내를 국내 팔든지 대상과 아이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국내 해외에 다 합쳐서 하는 사람들을 글로벌셀러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온 채널에 있는 상품들을 제대로 팔아보십시오. 카페 공지사항 올려드렸고요. 참여 링크도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가시면 가져볼 테니 여러분 응원드리고 꼭 저희 글로벌셀러랑 창업연구소 회원분 중에 많은 분들이 총 상금 1억원 중에 일부라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카페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